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first video of Lesson 1, My Everyday Life. 1과 첫 번째 동영상인데요. 여기서 오늘은 we're going to study some new words. 새로운 단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올거야. 그림 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Ready, go! Next one. What is this sport? 그렇죠. Baseball. 따라해보세요. Baseball. 이거 왜 Baseball일까? 여기 보면 1루, 2루, 3루, 4루라는 게 있잖아. 저기 밑에 보면 이 사람이 밟고 있는 이 부분 보이지? 이게 루 라는 거야. 루가 영어로 Base라고 해. 흰색을 Base라고 해. 그래서 영어로 Baseball이라고 합니다. Okay. What is this? 그렇죠. 농구죠. Baseball. Sorry. Basketball, right? 따라해보세요. Basketball. 왜 농구인지는 알고 있죠? 응. 그 공을 어디 안에 넣는 거야? Basket 안에 넣는 거잖아. 그래서 농구예요. 따라해보세요. Basketball. Next one. 이 그림 보니까 뭔 거 같아? 지금 잘 보면 이거는 길이고 이거는 그 길 사이 건물이 서 있는 그 땅을 말해요. 여기서 이 땅, A, B, C, D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Block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Block. Block. Next one. 지금 볼 거 같니? 뜻이 용감한. 용감한 영어로 Brave. 다시 한번 Brave. 영어로 너 진짜 용감하다. 영어로 You're so brave. 따라해보세요. You're so brave. 반대로 그 남자이 진짜 용감하더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따라해보세요. He was so brave. He was so brave. 한 번 더. He was so brave. 이것은 무엇이냐? 딱 보면 뜻이 나오죠? 잡다. 영어로 catch. 한 번 더 catch. 그래서 알아줄 것은 이 C, H. 같이 있을 때 척, 척, 척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이 C, H 때문에 catch. 그 다음은 Who is she? 이렇게 보면 치어리더 라고 하죠? 치어리더는 영어로도 cheerleader. 한 번 더 cheerleader. 이걸 뜯어보면 cheer과 leader로 나눌 수 있지. 리더는 대장이잖아 대장. 그럼 뭐하는 리더님은 cheer하는 리더인거야. cheer가 무슨 뜻일까요? 서울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봅시다. 그래서 cheer하는 리더가 바로 치어리더에요.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응원대장? 뭐 그런 정도? Next one. The next picture is a collection of shoes. 여러분 치인트 알죠? 치즈인트 트립 그거 드라마 보았으면 알텐데 박혜진이라는 배우가 있어. 박혜진은 he has a hobby, 취미가 있어요. His hobby is to collect shoes. 뭐 하는거냐? 뭐 하는게 취미냐면 이 지금 다 신발박스야. 그래서 천개가 넘는 신발이 있대. 그래서 his hobby is to collect shoes. 신발을 모으는게 취미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 사람 신발장이에요. 장난 아니지. 이게 뭔가 쫙 모아놓는 이것.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 따라해봅시다. collection. 그렇지. 이걸 수집품, 소장품이라고 그래. 그래서 collection can be anything.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 collection can be collection can be stems. 우표도 될 수 있고 collection can be coins. 동전도 되고 collection can be action figures. 그 조그만 프라모델.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collection can be lipsticks. 여자들은 립스틱을 모으기도 한데 그래서 collection can be anything.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What is your collection? What collection do you have? 뭐 있는지 내일 선생님한테 말해줘. 알겠지? Next one. 자 지금 보면은 얼굴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신난 표정이죠? 뭔가 신나는 일이나 신나는 영화 신나고 재미있고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xciting이라고 해요. 사전에는 보통 흥미진진한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쉬운 우리말로 하면 뭔가 신나는 이런 소리로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만났을 때 뭐 친구랑 이런 데 말할 수 있잖아. 어제 에버랜드 간 거 어땠어? 어제 로뜨월드 간 거 어땠어? How was How was the world trip yesterday? 물어봤을 때 완전 신났었어. 완전 재밌었어. 영어로 It was so exciting. It was very very exciting. 이럴 때 쓰는 거야. 야 그 영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완전 재밌었어. It was so exciting. 이런 식으로 쉽죠? 엄청 많이 쓰인 단어예요. 다시 한 번 따라해봅시다. exciting exciting 자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애? 길이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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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죠? 멀 멀 거리가 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따라합시다. far far 그렇지 그래서 far 은 보통 away 라는 단어랑 굉장히 많이 써. far 도 멀리고 away 는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far away 하면 합쳐서 멀리 떨어진 이런 말로 많이 써요. 너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그랬을 때 나 엄청 멀리 살아. 영어로 따라해봅시다. I live far away 한 번 더 I live far away Next one Next picture What is the guy riding? 못 타고 있죠? 그렇지. 지금 타고 있는 걸 skateboard 라고 하죠? 따라해봅시다. skateboard skateboard 스케이트는 아이스링크에서 타는 스케이트 그 다음에 board 는 막대기 판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남자가 타고 있는 게 약간 평평한 판자 board 잖아. 그래서 이걸 영어로 skateboard 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스케이트볼 스케이트볼 그럼 스케이트볼드만 그럼 스케이트볼드만 있냐? 그렇지 않아. 이건 지금 이게 다리가 아니거든. 다리가 아니고 지금 이 두 개가 손가락이야. 이렇게 손가락으로 타는 스케이트볼드가 있어. 이거는 간편하게 뭐라 그럴까요? fingerboard 읽어봅시다. finger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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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board의 유래는 인터넷에 찾아오세요. 그럼 나올 겁니다.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비가 오는 날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OK. Next picture. What kind of sports is this? 이렇게 길게 생긴 공 rugby 공이라고 하죠. football football football은 미식 축구를 말합니다. 미식 축구는 이렇게 엄청난 장비들을 차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몸을 되게 많이 쓰거든.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football 따라해보세요. football Next picture. 지금 OK. Look at this Superman's chest 가슴팍에 있는데 한번 보면 뭐라고 단어가 쓰있죠? 그렇지. Hero Hero는 무슨 뜻일까요? 영웅이에요 영웅 You are my hero 따라해보세요. You are my hero You are my hero 엄청 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You are my hero You are my hero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내 영웅이야 뭐라고 할까? My dad is my hero 오늘 아빠한테 가서 한번 해보자 따라해보세요. My dad is my hero You are my hero Next picture. OK. This is Kim Yonah Right? The queen of figure skating And look at this picture.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horse you can get on a bicycle 타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ride 승마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말의 등에 타는 거잖아 이게 말이 영어로 뭐야? 말 horse 등은 영어로 뭐지? 말의 등은? back 그리고 타는 거는 ride니까 승마를 영어로 horseback riding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horseback riding horseback riding ride는 엄청 많은 거랑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ide a horse 그 다음 ride a bicycle you can also ride a taxi ride a subway ride a car ride a bus 엄청 많아요 next up 이거 뭐야? what is this? plane ticket 비행기 표죠? how about this? what is this? movie ticket what is ticket? 표 따라해보세요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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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picture okay you probably recognize these people these babies 알아볼 거 같죠? so these are twins right? twin so these two are twin sisters these two are twin brothers right? twin what does what does twin mean? 뭔 뜻입니까? twin 쌍둥이죠? 쌍둥이 so twin 따라해봅시다 twin 나 쌍둥이 오빠가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have a twin brother 따라해봅시다 I have a twin brother 엄청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어 그러고 볼때 야 너네 둘이 쌍둥이야? 뭐라고 물어보지 are you guys tw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따라해봅시다 are you guys twin? twin? 한 번 더 are you guys twin? lastly our final picture 마지막 사진이요 so look at this weather what kind of weather weather is this? 날씨가 비가 오지 비가 오면 어떻게 땅이 젖잖아 그래서 비 오는 날 를 말할 때 rain rainy 라고만 하지 않고 wet 이란 말을 써 wet은 축축한 젖은 원래 이런 뜻이야 마른 거에 반대지 근데 wet 하면 날씨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젖은 것도 뜻이에요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outside 오늘 날씨가 어때? 중요한 표현이니까 따라해봅시다 how is the weather outside 한 번 더 how is the weather outside 이랬을 때 어 비 오고 젖었어 축축해 이럴 때 영어로 it's wet it's wet 이렇게 하면 비와 지금 이런 뜻이에요 끝장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in class bye oh don't forget to comment below 밑에 리플 다는 코멘트 다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comment 시청 하트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